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달 그리고 밴드 파란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벌써 8월이 다 끝나가는데요.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? 9월이면 학생분들은 다시 학업이나 일상으로 돌아와서 바쁜 나날을 보내실 수 있고 직장인분들은 9월이면 하반기 마법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들 마음에 시원한 바람같은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첫 곡 별길 들려드릴게요. 9월 сем에 저의 노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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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죽음을 깨끗하게 죽을 수 있어 너도 영원히 늘어나는 거라 너도 죽음이 너도 늘어나는 거라 내 손에 맘에 맘에 슬픔한 너를 내 맘에 맘에 맘